이번 문제는요. 2006년 10월 학평 문제 17번 문제인데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표적지 중심에서 화살이 꽂힌 곳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확률변수 X라고 설정을 했다. 우리가 통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을 때 변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확률변수가 뭔가 이제 잡다하게 막 붙은 문구들이 많지만 핵심적인 딱 두 단어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거리다.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표적지 중심에서 화살이 꽂힌 곳까지의 거린 거니까 이제 뭐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표적지가 이게 중심이 딱 있었을 때 화살을 딱 쏘겠죠. 그래서 여기 딱 썼었을 때 이 거리를 우리가 확률변수 X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X가 8에서 12 사이였었을 때 12 이하였었을 때는 이 거리가 8점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겠다. 그 앞에 뭐 몇 점 몇 점 몇 점 그거 그냥 다 지워버려도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몇 점인 거니까. 8점인 거니까. 여러분 특히 통계 문제 풀 때는요.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굉장히 많고 글도 길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 추출해가지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그 X라는 이제 분포는 평균이 8이고 분산이 4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자. 근데 이 화살을 이제 12발을 막 던질 거야. 던졌을 때 8점을 득점한 화살의 이번에는 개수를 Y라고 변수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아. 여기서도 이 Y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8점을 득점한 화살의 개수예요. 그쵸. 그럼 이제 X랑 Y가 명확하게 좀 구별이 됐죠. 그랬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Y의 기대값을 구하자. Y의 평균값을 구하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변수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 X라는 분포를 통해서 Y라는 분포를 추론해내는 연습. 이게 이제 고난도 문항에서는 이제 많이 등장하는 파트인데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이 Y의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Y의 분포를 따져줘야겠죠. 그러면 일단은 X의 분포는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X라는 것은 이제 중심에서 화살이 꽂힌 곳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8점을 득점하려면은 이 12발의 화살을 던졌을 때 얼마만큼의 확률로 이제 8점을 득점할 수 있겠느냐. 다시 우리가 12발을 던졌을 때 화살의 개수가 이제 8점을 득점한 화살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8점을 득점할 확률이 일단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X를 통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일단은 8점이 등장할 확률.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X의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8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2보다는 이제 작거나 같아야지만 우리가 8점을 득점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은 우리가 이제 정규화를 시켜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Z는 12 마이너스. 그 다음에 평균값이 있는 8이었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2였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8 마이너스 8 표준편차 2였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0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해서 Z가 2 이하인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표를 가서 한번 해서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를 통해서 이제 한번 확률을 보호해 볼 건데요. 조금 이상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단 정규 분포표를 한번 보면은 이 Z가 0 이상이고 이 Z 이하였을 때, 스몰 Z 이하였을 때 지금 이 확률의 값을 주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드모가 없죠.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명확하게 알면은 전혀 당황스러울 게 없어요.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이제 연속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확률값을 어떻게 읽기로 했었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0부터 2까지의 이 넓이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선, 이 2라는 이 값에서의 그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선은 넓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어떤 한 값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Z가 2였을 때 이때의 확률은 넓이가 0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확률값도 0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이제 드모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따라서 이것의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을 읽어주는 거랑 똑같아. 어차피 0에서의 확률은 0인 거니까. 0 더하나 마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또 이제 얘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2였을 때는 지금 확률값이 얼마가 되겠다? 얘가 지금 0.4772예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8점을 받을 지금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 거리 자체가 8과 12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8점을 획득한 거잖아. 그거의 확률이 지금 0.4772가 됐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Y에 대한 분포를 구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자, 화살을 지금 총 몇 개를 썼어요? 지금 총 12발을 썼죠. 그러면 이 Y라는 것은 이제 화살의 개수였었죠. 8점을 득점한 화살의 개수였는데 얘는 12개를 쏠 때마다 이제 8점을 득점할 확률이 뭐가 되는 거죠? 우리 방금 구했었던 0.4772가 지금 되는 거죠. 12발을 쏘는데 그 중에서 얘가 지금 8점을 득점한 확률이 0.4772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화살을 쏠 때마다 이전에 쏜 화살이 지금 내가 쏜 화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무슨 시행? 독립 시행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Y는 무슨 지금 분포를 따르고 있는 거죠? 딱 이제 눈치챘죠. 얘는 2항 분포를 따르고 있는 이제 변수였던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2항 분포는 이 지금 N값이 클수록 N값이 적당히 크면은 정규 분포에 이제 근사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얘는 이제 평균값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12 곱하기 0.4772 그 다음에 분사는 이 값에다가 12 곱하기 0.4772에서 1 마이너스 0.4772 얘를 곱한 값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N이고 P면은 이제 NP 콤마 NP 1 마이너스 P를 따르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Y는 끝났어요. 평균값이 NP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었죠? 문제에서는 Y의 기대값을 물어보고 있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12 곱하기 0.4772 이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이 Y의 분포를 우리가 찾아주는 거 항상 근데 변수가 두 개 나왔을 때는 두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스텝 1에서 구했었던 8점을 득점한 확률을 우리가 X의 분포를 가지고 구한 다음에 Y의 분포를 추론해내는 연습 이거 많이 많이 연습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꼭 복습하시고요. 네, 화이팅하세요.